Oh Who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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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 헐게 Pearl 먼지를 털어olor 눈뜩할 줌도 계속해 Nightbefore 네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드디어! 드디어! 현장에서 여기였나? 여기 아니었나? 이 때 전 마지막 무대. 마지막 무대 여기서 했잖아. 19년에 있으니까. 4년이네? 거의 3년 정도. 3년 만에. 저도 너무 떨리는데. 너무 설레지 않아요? 너무 떨리고 설레고.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.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서 했네. 아마 오늘 누군가 울지 않을까. 또 내가 울까?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. 너가 울면 나도 울 것 같은데. 진짜? 너 얼마 전에도 울었잖아. 편지 읽다가. 아 맞아. 어떻게 하지? 울어 울어. 오늘 울어도 돼. 네 어쨌든 오늘. 오늘 또 이렇게. 저희들과 함께. 엑소열과 엑소가 소중한 시간을. 되게 또. 오랜만에. 만들기 때문에.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네 오늘. 무사히. 잘 마치겠습니다. 오늘. 파이팅! 파이팅! 나의 이름을 부르고. 너의 손을 잡아. 고생은 나. 부서지는 햇살은 나만 비추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함께 기대 보는 너 저 하늘의 햇살은 너만 비추나 너 그렇게 눈부셔도 돼 So lucky my love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XS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? 눈물이 너무 낡고 나서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소우입니다 리더 여러분들 정말 너무 보고 싶었고 10년 동안 저희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XS입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16주년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니까 진짜 10주년이라는 게 막 와닿네요 그래서 저도 엄청 울컥한 것도 있었는데 아 진짜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네 엑소 카이입니다 이 기분을 굉장히 오래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기분이었지?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잘 기억이 안 났던 시간들이었는데 아 오늘 올라오면서 올라오기도 전부터 이 마음속에 설레인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기쁨 이 행복 다시 바로 살아났던 것 같아요 텐션을 좀 올려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엑소 슈현입니다 후우! 이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고 와 우리 엑소에 역시 빛이 나네요 네 우리 엑소 멤버들과 또 여기서 다시 또 전역하고 처음으로 무대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너무 기뻐요 저는 그때와 다르게 너무너무 기뻐고 네 행복하겠다!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귀염둥이 세영입니다 와 귀염둥이! 네 여러분들 귀엽게 노란색 컬러로 맞춰봤습니다 어떠신지 여러분들? 사실 저는 그 우리 대기할 때 뒤에서 어떤 무슨 뭐 뒤돌기들이 팔락팔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 저는 뭐 뭔가 있어요 왜 이 여유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이 소리였군요 네 어찌됐든 오늘 10주년인 것만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재밌고 행복한 그리고 또 충분히 즐기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그럼 끝났어요 하나 둘 셋 위압! 우압!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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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간 첫 밤에 살아서 여기 나 deriv 너의 손을 잡아두 되어 너의 손을 잡아두 ask 이 앙! 하늘의 햇살은 나만 믿으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기대 보는 넌 저 하늘의 햇살은 너만 믿으나 넌 그렇게 서 나를 자꾸 걸어줘 내 사랑을 누르고 내 사랑을 누르고 내 사랑을 지낼 수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하하하 잘 쳐 x3 아허허허하하하 아허허허하하 아하하하하 우와 은지에 아까 이제 안 움직이는까? 내게 놀러고 있다고 합니다 너가 숨겨줄 않았어 너가 숨겨줄게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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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 네네 계속해, 계속해! 그렇지, 계속해! 오케이!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추면 성공한 거고 못 맞추면 여러분들께 선물을 못 드린답니다. 죄송합니다. 못 드린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추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해볼게요. 일어나. 진, 일어나 빨리. 시간이었습니다. 좀 심각해, 빨리 일어나.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. 배희, 안녕! 오늘도 아침은 밝았네. 많이 피곤하겠지, 나는 다시 할게요. 오늘도 아침은 밝았네. 많이 피곤하겠지만 오늘 일어나. 힘들어서 조금만 참고 일어나자. 오늘 하루도 파이팅! 2문제 혹시, 이거 뭐요? 나 이거 하고싶자! 나 이거 진짜 하고싶자!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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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세훈 씨, 종이란! 총리가 잘라! sua연이 다행이다! 응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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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우리 에리 잘 잤어? 일어나기 힘들지?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주면 안될까? 지금 웃고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일어나잉! 안녕 에리야 벌써 아침이 됐어 오늘 기분 어때? 오늘도 포근하고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늘 사랑하는 거 알지? 사랑해? 에리야 아침이야 일단 잠이 좀 덜 깼어도 한번 앉아볼까? 앉아서 기실이 한번 쭉 딱 켜고 옳지 잘한다 이대로 활기차게 하루 시작해보자 화이팅 잘한다 에리! 지금 몇 시야? 일어나야 해 딱 봐도 지각인데 너 지금 안 일어나서 후회한다 저기 야는 없었거든요? 에리 지금 몇 시야? 일어나야 해 아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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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어나 지나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? 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흩닭갔네요 지금 몇 시죠?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 시 다음 시 뭐라고 하죠? 카이 씨?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었다고 하나? 이런 걸? 그런 거 아닐까요? 다들 얘기를 네 한 번씩 들어볼게 그래도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또 살면서 새로운 어떤 감정을 좀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분 좋은 자리 아닐까 싶어요 진짜 앞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많이 보내면 되니까요 그때 또 재밌게 놀고요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드레스 코드에 하얀색 옷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? 너무 예뻐요 또 엑소와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미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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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에게로 품에 안겨 kiss damn girl you got me you're the only one who make me don't like that 위아! 와! 엑소! 안녕 안녕 Thank you